콜라겐팩 쳐돌이로서 요즘 아주 핫핫핫한 콜라겐팩들 브랜드별로 광고 없이 싹 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분캠입니다. 요즘 콜라겐팩이 아주 핫하잖아요. 근데 전 또 이 구역에 콜라겐팩 쳐돌이로서 효과 좋다는 콜라겐팩들을 싹 다 써본 1인이거든요. 저는 거진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팩을 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콜라겐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에게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하면서 요즘 아주 핫한 콜라겐팩들 브랜드별로 광고 없이 노광고로 각 잡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왜 이렇게 콜라겐팩을 좋아하는지 싹 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너무너무 길어질까 봐 짧게만 요약을 해보자면 저는 물론 시트팩도 좋아요. 수분 진정 이런 시트팩도 좋아하는데 이제 안티에이징을 조금 생각해야 하는 나이인지라 근데 이 콜라겐팩이 탄력을 올려주는 건 기본이고 광채도 뿜뿜 내주면서 기본적으로 이 피부결 자체를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팩이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콜라겐팩을 할 때는 크림 단계까지 다 바르고 그 다음에 팩을 올리거나 최소한 앰플이나 세럼 단계를 두둑하게 발라준 다음에 콜라겐팩을 올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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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일반 시트팩을 붙이고 난 다음 느껴졌던 건조함과는 차원이 다른 속감과 수분감 바로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건 아마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느끼실 만한 직관적인 장점인데요. 이 하이드로겐이 보통의 시트팩과는 다른 정말 미친 밀착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 팩을 붙여주곤 하는데요. 에센스가 흘러내리는 거 없이 팩이 떨어질 염려 없이 그냥 피부에 아주 착 밀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효성분들이 피부에 싹 흡수가 되면서 팩이 점점점점 투명해지거든요. 그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 희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그럼 브랜드별로 특징, 밀착력, 지속력, 효과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지까지 싹 다 비교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로는 이거 이거는 메디엔서의 포화 콜라겐 마스크입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소비를 했던 제품이라서 이렇게 첫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바로 특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름처럼 확실하게 모공에 효과를 보이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쿨링감이 장난 아니라서 얼굴에 좀 열 많고 홍조 있으신 분들에게 완전 추천입니다. 모공 수축과 피부 온도를 내리는 데 정말 효과가 좋아서 저는 특히나 여름에 진짜 많이 써줬던 제품이에요. 이 메디엔서 팩이 정말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밀착력이거든요. 이 팩 자체가 두께감이 꽤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이 에센스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아서 첫 한 5분, 10분 정도는 누워있는 편이고요. 한 10분 정도 지나고 유효성분이 이 피부에 싹 흡수가 되면서부터 밀착력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는 딱히 불편한 느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 시간 뒤에 떼어내면 우선 홍조가 싹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도 피부 온도가 확 내려간 느낌이 들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서는 쿨링 효과로서는 가장 가장 크게 제가 만족감을 느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이건 하자마자 세로 모공, 늘어진 모공이 쫀쫀하게 달라붙어 있던 게 육안으로 확인이 바로 돼가지고 그 점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어 콜라겐 마스크 팩은 좀 얼굴에 열감이 많다거나 홍조 많으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모공쟁이들에게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은 약간 과대 포장 스멜이 나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가격대가 높은 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얘는 더마픽스의 퍼펙트 리얼 퍼포먼스 시카 콜라겐입니다. 이름에 시카가 들어가 있는 만큼 진정과 재생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인데요. 아시죠? 저 시카 왕왕 러버인 거. 근데 탄력도 챙겨주면서 진정도 동시에 해준다? 안 살 이유 없죠. 확실히 트러블이나 좀 예민한 피부에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더마픽스가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이 제품은 이 하이드로겔이 전체적으로 얇고 벌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벌진 모양의 디자인이 밀착력을 올려줘서 붙이자마자 바로 쫀득하게 밀착이 돼요. 바로 팔 벌려 띄기 싹 가능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이드로겔 팩이 그렇지만 이 제품도 붙이자마자 피부 열감 싹 내려주는 쿨링 효과가 있어서 일석이조 효과 가능하십니다. 아무래도 조금 비싼 녀석이라 그런 건지 확실히 스킨케어 두둑히 발라주고 1시간 정도 올려주면 정말 찐으로 에스테틱 다녀온 탱글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C카랑 잘 맞는 편이라서 여드름이 조금 올라오려고 할 때 이 제품을 붙여주고 다음날 일어나면 확실히 좀 예민했던 피부가 진정돼 있는 게 바로 느껴져요. 진짜 저는 특히나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인데 이 더마픽스는 피부에 전체적으로 좀 진정이 필요하다, 재생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피부 트러블이나 예민한 부위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니까 예민 보스들은 이 팩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이 제품은 아마 콜라겐 팩 하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바이오던스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딥 마스크입니다. 다른 제품들이랑 조금 다른 게 이거는 효과를 보려면 아예 수면팩으로 붙이거나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 발언 잠시 해보자면 멈춰 저는 잘 때 진짜 엉망진창 여기서 잤다가 저기서 잤다가 난리 치면서 자는 스타일이라서 개인적으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수면팩으로는 잘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품의 좋은 장점은 얘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장시간, 4, 5시간씩 붙이고 있어도 사실 정말 건조함을 못 느낄 만큼 수분 유지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4, 5시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바이오던스 팩 사용할 때는 항상 좀 길게 사용해주는 편인데요. 신기한 게 히알루론산 때문인지 정말 오래 붙이고 있어도 건조한 느낌이 1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안일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일할 때도 이걸 장시간 붙여있어도 끄떡 없었어요. 피부가 쫀쫀해지고 영양감 느껴지는 거 그냥 기본이고요. 그거보다 제일 크게 효과를 봤던 부분은 2시간 정도 해줬을 때 속부터 차오르는 광이 정말 가장 돋보였던 제품입니다. 이게 정말 잠깐 보이는 그 스킨케어 광이 아니라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마나 이 광대에서 속부터 은은하게 차오르는 정말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 속 광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 건강해 보이고 맑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저 같은 결칭놈들 이리 오세요. 이거는 피부결이나 속 광을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메이크업 하루 전날이나 여유가 되신다면 베이스 올리기 전에 좀 오랫동안 붙였다 떼면 확실히 그 속부터 차오르는 광이 달릴 테니까 좀 중요한 날 이걸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비브의 콜라겐겔 마스크 부활초 젤리입니다. 극건성인 저는 워낙에 좋아하는 성분인 부활초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하게 속보습에 조금 더 집중된 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세라마이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확실히 영양감을 조금 더 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아주 왔다인 제품입니다. 이건요. 진짜 오늘 내 피부 고생 많았다. 찬바람에 막 메이크업에 건조하고 힘들었지 하는 날 그때 이 부활초의 이름에 걸맞게 좀 스페셜 케어 들어가면서 보습 관리 제대로 해주기에 아주 딱인 거죠. 오늘 보여드리는 팩 중에 가장 얇아서 붙일 때 찢어지지 않도록 조금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N보면이 있어서 밀착력이 사실 확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초반엔 피부 위에서 팩이 흘러내리는 느낌을 살짝 받아서 밀착력이 높아질 때까지는 살짝 기다려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팩은 제 피부 기준, 극건성 기준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조금 팩이 빠르게 마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건조해지지 않게 1시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특이한 게 보통의 콜라겐 팩은 그 유효성분이 싹 다 피부로 흡수돼서 이 팩을 떼어냈을 때 이 겉면에서 좀 느껴지는 영향감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부활초 팩은 확실히 떼냈을 때 피부결이 엄청 부들부들해지면서 정말 초크초크한 텍스처가 느껴졌어요. 이건 저만의 좀 꿀팁인데 진짜 오늘 피부가 좀 찢어지는 느낌이다. 나 너무 건조하다 하는 날에 수분 보습 라인으로 앰플이랑 크림을 듬뿍 발라보세요. 그다음에 이 팩 얹잖아요. 그럼 피부가 정말 숨쉬는 느낌이 듭니다. 밀착력만 살짝 눈 감아주시면 건성 분들에게 너무 잘 맞는 팩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로 이 팩은 누구한테 추천한다? 저 같은 건성, 기미한 몽독자들 완전 이거 쌍따봉 드립니다. 콜라겐도 챙겨주면서 동시에 속보습까지 케어를 해주니까 요즘같이 슬슬 피부 사막화 시작되는 이 시점에 써주기 너무너무 좋아요. 짠! 마지막은 CKD의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모공탄력 마스크입니다. 얘는 요즘 아주 핫핫핫한 레티날이 함유되어 있는 콜라겐 팩인데요. 요즘은 레티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레티날이 아주 유행이잖아요. 안 그래도 피부결에 좀 미쳐있는 결친놈에게는 이 레티날 성분만 보면 좀 눈이 팽팽 돌아가는데 콜라겐 팩에 레티너를 섞었다? 안 살 수 없었죠. 하지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그 팩의 눈구멍이 좀 크다는 건데요. 위에 이마 부분이 제 얼굴에 비해 많이 커서 어쩔 수 없이 눈두덩이까지 내려오는 게 살짝쿵 불편했어요. 다행히 눈 밑에 이 수제비 부분을 붙이면 되긴 하지만 코 옆에도 붙이고 싶은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밀착력은 군더더기 없이 아주 싹 밀착 잘 되고 좋습니다. 여기 구멍이 커서 제가 수제비 올려둔다 했잖아요. 그 수제비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건 붙였다 뗐을 때 피부가 가장 쫀쫀해졌다 피부가 붙어 올라갔다 라고 느꼈던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레티날 성분과 콜라겐이 합쳐지니까 이 탄력과 모공을 제대로 잡아주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신 그래서 그런지 수분 유지력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팩을 뜬 다음에 크림을 한 번 더 올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가장 핫한 레티날과 콜라겐이 합쳐진 만큼 이건 세로모공이나 탄력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바로 쟁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스페셜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티날 들어가 있는 세럼이나 앰플 있죠. 그거를 얼굴 전체에 정말 두둑하게 올려주고 얘 올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제대로 안티에이징 관리 가능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열심히 길을 모으고 모아서 준비했던 콜라겐 팩을 브랜드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몽독자들 피부 타임에 맞춰서, 피부 고민에 맞춰서 골라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좋은 콜라겐 팩이 있다면 저 결친놈에게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